안녕하세요 주식을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 입니다 오늘은 제가 들고 있는 종목들 짧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릴게요 그리고 종종 장을 하루종일 못보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뭐 예를 들면 뭐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꿀팁도 알려 드릴게요 일단 제가 새록종목 찾는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매매까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두번째 수익 실화라는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상한가가 나왔네요 종목 이름은 이제 미스터블루 미스터블루고요 그리고 제가 이 새로줄 그날에 매수를 했고 세력이 있으니 이 검은색 최소한 이 검은색은 찍고 온다고 했죠 역시나 넘어가네요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게 아니고 모멘텀, 차트, 재무까지 다 분석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 종목당 3분도 안걸리고요 분석하는 데는 분석 방법은 이전 영상에 올려놨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매매 과정이 역시 궁금하신 분들은 앞 영상에 다 올려져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실험을 계속해서 아 주식 관련 실험은 아니고 제가 학교에서 연구하는 전공 분야 실험 그래서 이제 장 중에 주식을 볼 수가 없어서 이제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매도랑 매수를 해야 할 포인트를 전날 장이 끝나고 집에 와서 쉴 때 어디다가 걸어놓을지 적어놓습니다 다음날 만약에 장을 못 보는 경우가 생기면 이 적어놓는 기준은 저항선 지지선을 그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할 부분이니까 구독해 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보기만 해도 늘고 따라하면 더 빨리 늘고 따라하라는 의미가 매매 시점을 따라하라는게 아니고 매매하는 전략 및 방법을 제껄 기본으로 가져가셔서 본인껄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저항선 지지선은 기본입니다 다시 이제 돌아오면 아 그리고 장 초반이라는 것은 장 초반의 익절 타이밍 오늘 하루 중에 한 번이라도 오르는 경우에 매도할 부분을 매도수량을 의기고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가 종종 60에서 밑으로 빠질 때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미리 밑에다 걸어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종가 여기 적혀있는 경우에는 이제 제가 생각한 선을 이탈할 경우 이제 다시 말하면 손절점을 이탈할 경우 전략 매도를 하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시가를 어느 선 위에 형성하고 종가도 어느 선 이상 형성하면 제가 매수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 자리가 종가쯤에 일어나 있으면 그때 저는 또 매수를 하거든요 여튼 이렇게 지금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은 참고하셔서 한번 따라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짧게나마 특이사항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에 이제 다 표시가 돼 있어서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만 메모를 하는 정도만 쓰고 있고요 여튼 이제 다시 돌아오면 여튼 장중에 계속 장을 볼 수 있으시는 분들도 미리 매매가는 전날에 정리를 좀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그 매매가에 오면 분할 매도로 처음에는 절반 그리고 지켜보다가 나머지는 또 절반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저는 장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걸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브리핑 해 드릴게요 아 미스터 블루는 오늘 고점에서 사신 분 이외에는 좀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종목 자체가 모멘텀도 앞으로 유망하고 그에 맞는 기업 자체의 역량도 돼 보이고 충분히 이슈도 지속적으로 될 만하고 이제 오늘 이슈는 에오스 동남아 서비스 시작 아마 이거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카다라가 아니고 진짜이기 때문에 더더욱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 장을 보고 있었으면 안 팔았을 건데 여튼 앞으로 이제 주가를 보면 제가 보통 은봉에는 잘 안 긋는데 이제 더이상 그을 데가 없습니다 그럼 다음 지지선을 잡는다 치면 이 은봉 끝에 은봉 끝이랑 그리고 오늘 종가 상한가 이 사이에 아마 지지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장에서 특이사항이 없다면 이 사이에 지지될 것 같고 혹은 그냥 위로 올라갈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정도 이슈이긴 합니다 동남아 에오스가 진출했다 치면 수익도 그만큼 많이 늘어날 테니까 실질적인 기업 가치가 변화를 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위로 바로 올라갈 것 같고 아니면 뭐 여기 걸려있던가 이제 향후 저는 이제 그래서 오늘 장 마감하고 아쉬워하면 안 되지만 아쉬워했고 그리고 이 위치 포지션 올라가는 포지션 있잖아요 여기 제가 그어놓은 그냥 이성 검은색 위에 출발하거나 위로 바로 가던가 혹은 여기서 멈추던가 혹은 여사이에 떨어뜨리던가 제 생각에는 이거는 개미가 얼마나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털어낼 것인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혹여나 여기서 만약에 시작하거나 종가가 여기서 형성된다 그런 경우에 아마 개미가 그래도 좀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남아있는 종목을 보면 이제 일단 디지캡 아 그리고 이제 수익 실현한 거 인증 남겨야겠죠? 미스터블루 저는 14% 밖에 못 먹었습니다 14% 이제 이 선에서 팔았거든요 이전에 제가 검은선이라고 했던 지점이 이 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을 막고 빠질 줄 알았는데 강력하게 가는 거 보니까 아마 내일도 아마 강하게 올라갈 것 같고 여튼 저는 그래서 목표했던 이 검은선에서 외도를 걸어놓은 상황이라서 14% 밖에 못 먹었지만 들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많이 수익을 보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뭐 아쉬워하지도 않고 만족합니다 예 예 머리로만 만족하고 마음으로는 아니죠 남아있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남아있는 종목을 보면 이제 미스터블루는 익절했고 디지캡이랑 헬릭스미스 그리고 위미푸드푸드나무가 남아있네요 하이비전 시스템이랑 이제 미스터블루는 익절했고 첫 번째 디지캡을 보면 아직 딱히 진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이 빨간선 있죠 이 빨간선 잘 안 보니까 또 지울게요 여기 빨간색 있죠 빨간색 빨간색깔 선 오늘 제가 오늘 그은 선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종가가 거의 근처에서 향상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지선이랑 저항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적절한 매도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일단 아직도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갇혀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좀 더 확실한 포지션이 보이면 그때 2차 매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 오늘도 많이 올라갔죠 오늘 13% 올라갔네요 오늘도 많이 올라갔고 외국인이 들어와 주니까 다르긴 하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주로 매매하는 주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총 지분이 40% 였거든요 총 주식수의 지분이 외국인 40% 였는데 이제 임상실패 그때 한 20% 빠져가지고 현재 2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종목에 외국인 20% 정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나쁘지 않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들어와 주니까 이제 주가는 더 올라가죠 이 종목은 현재 적금 넣고 있죠 오늘 크게 뜬 상황이라 가격을 좀 보고 이번 달 적금을 넣을 생각입니다 당장은 넣을 생각이 없어졌고요 원래 장초에 넣으려고 했는데 어제 오늘 바빠가지고 주식을 제대로 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붕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른 상태에서는 들어가지 않고요 어차피 적금 넣을 거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빠지거나 아니면 이게 더 올라갈 건지 그거는 좀 그 다음 포지션을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고 아마 더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도 위로 올리면서 매집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켜보고 넣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윙이푸드 오늘 이제 윙이푸드를 보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60일선에 지금 붓고 있죠 붓고 있고 지금 정확하게 60일선에 아직 지진은 되지 않았거든요 지진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뭔가 여기 뭔가 걸리고 있거든요 제가 긋지 않는 지지선 저항성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 얘한테 걸려있네 얘한테 이 떨어질 때 지지선이네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고 다시 좀 지지하려고 하는 것 같고 60일선에 아직 딱 붙진 않았는데 내일 이제 포지션 보고 장초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일선이랑 이 자리도 좀 차기 애매합니다 이 60일선이랑 이 검은 라인 보이죠? 이 검은 라인 사이에는 아직까지 확 들어올 수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는 추가 매수 안 하고 장 초반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60일선이랑 이 밑에 검은 선 있죠? 이 장대 양복 밑에 하단에 걸쳐 있는 이 검은 선 사이에다가 이제 매수를 걸어 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이제 한 3차 매수 진행했겠네요 그리고 만약에 안 빠지면 좀 더 이제 기다려 볼 거고요 그 다음 종목이 푸드나무를 보면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푸드 들어가는 날에 종과 때 따라 들어갈 생각이고요 이정도 이제 남은 종목 진행상황이고 전략을 짜는 상태입니다 시황은 오늘 바빠서 아직 파악 못 해가지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오늘 여기까지 컷 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스터블루 매매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